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17일 기회년 개요월 정사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개요월이잖아요. 개요월이 이제 이것도 흐름이 있는데 우선 경금이 10일 정도 있었거든요. 10일 정도 있었고 이제 요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신금이 20일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금이 실제 유금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양권 안에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아래쪽에 제발 좀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두 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후원 계좌 밑에 운색을 입고 그 밑에 두 가지 링크가 기본 링크인데 만세력 읽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관은 바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이 글자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글자랑 만나는 글자들 갓부터 갓까지 청관에 10개의 글자가 있어요. 본인마다 다 달라요. 별자리가 다른 것처럼 이 일관을 아셔야만 일관 글자랑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 특히 저희는 일진을 보는 거니까 일관별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간목인지 을목인지 병환지 정화인지 부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 글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들만 보실 수 있는 게 제 4주 방송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정사일입니다. 정사일이고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는 개요월이고 개요월에서도 신금이 영향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정사일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날짜에 왔습니다. 빛보다는 열기에 가까운 날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란색 글자랑 빨간색 글씨를 이상하게 적어놨죠? 이 정화의 입장에서 육신관계를 적은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행 상승표를 오른쪽에 그려놓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 글자는 태지, 장승지, 제왕지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면 공부가 가능하십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셔서 제 온라인 사주 수업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신청 주시면 되고요. 개인과회도 무집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당연히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갑부터 시작을 할게요. 본인의 일관이 갑인이라던가 갑자일주라던가 이런 이 글자가 바로 갑이라는 글자거든요. 본인의 일관이 갑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종사일이잖아요.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상관이 병지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은 본인이 좀 고독해지고 좀 한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적으로 무력해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피로감도 쉽게 들고 주변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자잘한 일들부터 해서 풀리지 않는 일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이 여기가 아닌가 내 직장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일적인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갑목일관 분들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관 분들은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일적으로 좀 많이 감춰야 되는 날이에요. 본래 했던 일보다 일 자체를 좀 많이 숨기고 감춰야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잘못하면 좀 나중에 탈로가 난다거나 또는 심할수를 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는 게 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일찍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결과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을목 분들은 오늘 아니다 싶으면 일찍 상황 판단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일찍 까든지 아니면 일찍 뭔가 이 수치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청하시든지 그런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화분들을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겁재가 걸럭지 앉은 날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겠죠. 거의 거래처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굉장히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는 하루입니다. 좋은 부분이죠. 본인이 기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비견이 제왕지 앉은 날이고요. 내 가족 친구들을 뜻해요. 친한 범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배려를 안 하는 날이에요. 선을 넘고 선을 넘는 게 어떤 거냐면 말이나 행동에서도 그렇고요.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일하는 중간중간 카톡을 심하게 한다거나 다짜고짜 통화 가능해?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걸어요. 본인한테 전화 통화하고 일하는 중인데 혹은 점심시간에는 전화를 안 하는 게 매너인데 가까운 친구들이 함부로 쓸데없는 어떤 일상 쓰다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비매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혹은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굳이 업무 중에 본인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좀 버릇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일이죠. 자, 선은 지켜주자고요.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요. 정인이 걸럭지 앉은 날이고요. 제법 좀 괜찮은 일을 하게 돼요. 몸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두뇌를 풀 가동하시는 날이에요. 500% 이상 혹은 3, 4명이 해야 하는 일을 본인이 혼자 하고 앉아있고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몸이 완전 파김치가 되시겠죠. 힘내십시오. 무토 분들 오늘 10가지의 간지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어쩌면 무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무게감으로 따지자면 그럼 이제 기토 볼까요? 색깔이 좀 이래서 잘 안 보이죠. 자, 제가 과감하게 빨간색 쓰겠습니다. 기토 리을 같이 생긴 기토예요. 기토 일간 분들은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조금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시간 개인 시간이나 교통비를 감수하고 멀리 출장을 갔다 온다거나 사비를 털어서 내가 어디 멀리 다닐 수 있어요. 혹은 그런 계약을 내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간과 그런 돈을 투자를 하고 뭔가 세미나를 다녀오신다거나 그런 계약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어쨌든 큰 거를 얻게 되시는 날이에요. 조금 잃을 건 잃고 그만큼 내가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더 큰 식량을 얻는다거나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큰 것을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요 정관이 장생지 않던 날이에요. 내 사업 혹은 일적인 부분에서 이제 본무대에 오르는 날이에요. 두각을 나타내고요. 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한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경금 분들은 오늘 좋은 날입니다. 친구를 얻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텍스트는 적지 않았고요. 어쨌든 일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두드러진다는 거죠. 윗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경금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자, 신근분들 보실까요? 안 보이시죠? 칠판 조금 돌릴게요. 핸드폰을? 네. 신근분들 본다는 얘기입니다. 신근분들은 평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신근분도 오늘 좀 힘들어요. 사업이라든가 일적인 부분에서 결과라든가 과정이 바닥으로 저조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는 생각하는 사고관 자체가 이제 좀 철학적으로 염세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무료하고 또 어깨도 피로해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힘들다고 징징대고 싶고 신근분들이 오늘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자 혹은 뭐 시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힘든 거예요. 받아주세요. 주변에 신근분 친구가 있다면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오늘 힘듭니다. 밑에 사람이 저지른 걸 수습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신근분들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제가 절제한 날인데 금전운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크게 이제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으면 카드가 정지된 거예요. 한도가 막혔다거나 카드가 정지가 되는데 예상치 못해서 딴 데서 이 카드 정지된 금액만큼 미수금이 입금이 돼요. 그래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어쨌든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A에서 어떤 수입이 나왔었는데 이게 막히는데 B에서 방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금전 방향이 아니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계속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나나 큰형이 용돈을 준다거나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택세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임수분들의 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개수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고 있어요. 눈에 두드러질 정도입니다. 괄목할 만한 개수분들의 또 명리공포가 두드러지게 활동해 보이고 있습니다. 개수분들에게 정사일은 편제가 퇴제에 앉은 날이고요. 생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비전이라든가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리점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방향전환이 돼가지고 거래처 사장님께서 나한테 자네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갑자기 스카우트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비전이 생긴다거나 혹은 본인 계속 어떤 150만원밖에 벌지 못했는데 밑에 식구들 쩌르락인데 15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직책도 오르고 연봉도 갑자기 매칠뻐로 확 오르는 거예요. 이게 웬떡이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수분들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캉탐한 터널 속에 계속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 뭐야 이러면서 빛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17일 운세를 했으니까 18일 운세때 저는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으쌰으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원짜리 온라인 수업 지금 오픈했거든요. 스카이프 사용하시는 분들 이면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스카이프 활용이 미숙하거나 PC 활용이 미숙하신 분들 제가 일일이 케어해 드려야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수업 참관이 어렵습니다. 수업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PC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 명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열려있으니까 10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수업에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신청 수업 받습니다. 모두 그럼 힘내시고 저는 또 18일 운세 작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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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